박준규 도전! 쌍카의 글은 통과할 것인가? 아니 이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총 9개의 레이저 아빠의 도전 도전! 자 유경 형 이건 6개의 훈련이지! 아빠!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형 낮은 자세로 아빠! 이야 잘한다 아빠 아빠 형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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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준규! 성공! 성공!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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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도전 성공해서 막 기분 좋아요? 행복해요? 어이 나는 강호등보다 잘하는 거 있다 자 계속해서 아빠의 도전 아빠의 도전 이제 엄마의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도전 지선이가 빨리 박태미 요! 한 번 안 돼! 벌써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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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여보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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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관이! 도관이! 신났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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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쇼 아니야 쇼! 이거 쇼 없어요! 박혜미 쇼. 박혜미 쇼. 박혜미 쇼모. 박혜미 쇼의 레이저 쇼였어요. 아니 안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. 잘하시면서. 그러면 마이클 잭슨 버전의 김경민. 보이지? 보다 보다 보다. 나 무섭다. 나 나 무섭다. 나. 다 무섭다. 나름대로 이제 예능 풀어다 보니까 레이저 미러를 준비했는데 일단 레이저 미러를 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? 네 제가요 레이저 게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었고요 특히 한국 패널분들께서요 너무나 잘 노셔서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 잘 놀죠 오늘 유인승에 대한 끝을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꿈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?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바디아트의 선구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있다면요 연예계로 진출해서요 또 다른 새로운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엔딩쇼가 있답니다 큰 박수를 채우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